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베이킹 시뮬레이터 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빵을 만드는 게임이래요 근데 아직 한번도 안해봤어요 음 키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씨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핸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어 레프트 시프트는 컨트롤 니트 핑거 미들 핑거 아 뭐 졸라 레프트 시프트 어 링핑거 인덱스 핑거 큐 무브 핸드 다운 손을 내려 됐습니다 대충 자 레프트 시프트가 관건인데 그래 어 여기 오븐도 있고 손이 약간 어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있군요 중요한 거는 안 움직여 졸라 아무거나 누르고 있는데 안 움직여 뭐야 이거 하우 투 베이크 베이크 케이크 에드 오올 인 그리이드로 랭랭랭 여어 풋 랭랭 여어 뭐지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 자 요리를 시작하자 시작하자 모든 재료를 다 넣으래요 아 마우스로 하는거 아닐텐데 와우 안 움직여 움직이라니까 이 개같은거 나가 나 안만들어 PC방 갈거야 이 개같은거 아 뭐야 이거 어 어 잠깐만요 막 움직였는데 방금 어 뭐야 오오오오 야 뭐야 손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한거지 야 왜 시야가 안 내려가져 고정됐어 어 어 어떻게 한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 새끼 아이고 어 어떻게 한거야 어 어어 뭐야 이거 움직이네 움직이네 이제 이제 좀 알거같은데 오오오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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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그렇지 허허 야 어 예스 따봉충 좋았어 님들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잠깐만 야 이거 주워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손 밑으로 어떻게 내리냐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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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오 좋았어 좋았어 졸라 지금 조종이 이 게임이 생각보다 조종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오 그러지 아 그렇지 그렇지 파악했어 파악했어 여기다가 오 깨질했어 오 오 오 오 오 요리 왕이 되는 느낌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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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그만, 그만 뿌리는거 어떻게 하냐? 됐어 야, 됐고? 야 이거 버려? 다 했잖아. 좋았으 아주 천천히 자, 역시 요리의 핵심은 계란이지 계란 두개를 넣으라네? 계란 집은거니? 하하 뭐 안집은거야? 아이씨 아, 저 좀 개 힘들어 잠깐만 그렇지, 약간 이쪽으로 야, 야 손 내려봐 어? 아 조종 완전힘들 그렇지 오우, 쉣! 잠깐만 야, 야 계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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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건졌어 야 야, 지금 욕이 부릴 시간 으아하아아아아 야 그릇은 왜 만져 나도 안대 그릇... forcing 몰래... 되돌려나 야 그릇 아 그릇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에다놓냐 그릇 야 그릇 앞으로 가 넌 왜 움직여 아니 야 그릇 그릇 요거 손 앞으로 학 그릇 어디갔어 그릇 증발했어 야 그릇 어디갔어 아이씨 아이씨 이제 부터 알거같애 조작법을 확실히 알았어요 위에 보시면은 다있었어 파우더 뭐 얼마나넣고 백그램 어 계란 두개 버터 이런게 있었네 난 몰랐었지 이제 아랏니까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여기는 오른쪽 손으로 만저줘야겠죠 좋았어 야 천천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안돼 아 뭐야이거 망한거야 잠깐만 아아악 잠깐만 야 괜찮아 아직 시작도 안했어 그렇지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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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너 뭐야 야 저 그릇 잠깐만요 그릇 괜찮지? 어 야 파우더 100 위에 잘 보고 왼쪽 위에 11 10 12 오케이 좋았어 오오 개고수야 이거 따끈따끈 베이커리 오오오 안돼 안돼 천천히 넣어 천천히 넣어 오오 안돼 천천히 넣어 천천히 넣어 79 78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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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 90 천천히 아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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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안나와 구.. 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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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8 허허허허 딱 100 채운다 이거 으앎 으으아 Czy으하으하 오 99 으어 으악 아ㅋㅋㅋㅋ핳핳팩 으아~~~ corporate 너무 많이 후랬어 백! 1분 이리 안 올라가 아 미치겠네 못난 척 아 로그 땜에 가려져서 안보여?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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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로그 치워주려고 했는데 앗핳핳핳 아 뭐야 이게 로그 치우려다가 쏘났어 아 99 으아아아아아아하 .. 아니, 아 99 99 였는데 잠깐만요 ,, 아니 99 였는데 쏟았어 아, 뭐야 이거 아 다시 해야 돼 흐흐흐흐흐흐흐 잘 보여요 이제? 아아... 참 진짜 그렇지 완벽하게 잡아 완벽하게 된건가? 아닌데 아 좀 앞으로 가야 돼 어? 아야야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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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해 그러지 어? 너 임마 어? 너 잘하고 있어 아야야야야 그릇 그릇 건들지마 제발 부탁이야 그릇은 건들지마 진짜 에어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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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우 초정 답답해 이거 아이씨 올려 또 다시 해외이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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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아아앜 짜증나 흠흐흫 으헉 으흐흐흫 잠깐만요 아이고 뭐해 컨트롤 너무했지않아 이거어 에이씨 아잇쒟 아잘깐만요 아흐흫 완벽해 아 어어 스고이했어 야 백 백 딱 찍는다 백그람 왜 안나와 야 나와 잠깐만 아 잘못 집었나봐 아 초점 개다 됐어 됐어 제발 제발 나오겠지 안나올리가 없어 안나오면 진짜 이거 부셔야되 부셔버릴거야 이거 아아 왜 안나오냐고 아 또 떨어뜨려 짜증나 조작법 개같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야 나 설탕 먼저 할래 저거 혈압올라 저거 저 파우 파우더야 저거 뭐야 그러지 어 아냐아냐아냐 뿌려 왜 안나와아 으아 으아아아 이제 나올거 같애 이 상태에서 주우면 그렇지 백파나 이거 안나올리가 없어 됐어 됐어 자 저거 설탕 잘 보..잘본다 백딱 채운다 이거 오오 90 70 오 오 97 87 그렇지 1 2 3 5 6 7 8 9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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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돼컵 흐흐 왜아냈 헬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아 he 아이쒹 뭐야이게! 어이거 빵빵스가 만들기 뒤지기 힘드네 BERосс 아니 너무한거 아니에요? 아이씨? 허이씨 보는사람 웃겨 나 지금 완전 죽을거같은데? 야야 그렇지 야야 백팩 너무 이건 너무 안꺼번에 보았어 아니 왜 아까 안나오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미치겠네 이거 아니 아까 안나왔으면서 야 진짜 그냥하자 이거 어떻게 딱 깔끔하게 채우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빵 만들어야지 아휴 조작 힘들어 밑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거 봐 소리 들려요 어떻게 내리니 그렇지 슈거 어 아 이거이거이거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설탕 설탕 좋아좋아좋아 딱 딱 149만큼 넣으면 되려나 그럼 완벽한 비율이랄까 좋았어좋았어 자 계란 야 이거 왜 안놔 어 그렇지 계란을 계란 어떻게 까지 손 내려 손올려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 어 너 그렇게 해라 와 두개 한번 해놨어 와 컨트롤 개질이었어 요리사가 되는 느낌이랄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 버터 왜 못집냐 미끄러워서 못집는거 아니겠지 어 버터집는 느낌 좋았어 좋아 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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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거를 들고 가라 그 말이야 이거를 들고 오븐에다 넣으라고 아우 그렇지 계란 껍질만 썩 빼는 이 컨트롤 야 뭐야 왜 뚜껑 닫혀있어 어어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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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빠 빠 빠 빠 빠아 야 뭐야 뭐가 빤빤빤빤이야 이새끼야 빵은 뭐야 빵은 와아아아아아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 빵 이 개같은 놈들이 어디서 이 빵빵빵으로 넘어갈려고 내 빵 어디갔어 빵없어? 아이 버려 이 개같은거 어때요? 땅바닥에 버렸는데 없어지는 마술 이것이 바로 빵 빵 없애기 마술 뭐야 이 게임 이게 다야? 아 뭐라구요? 3번에 이 NOM놈? 눕놈? 이게 없다는 뜻이라고요? 미친 이거 저 그럼 100g 다 맞추면 뭐 어떻게 되는거 아니었어? 아니 뭐 이런 아 이런게 어딨어 진짜 이게 다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벽한 빵이나 만들어야겠다 3,4,5,6,7,8,9! 어! 100 어! 101! 100이 나 안해 흐흐흐흐 아! 할 만큼 했어 어 오늘 베이킹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네, 님들 빵 만들지 마세요 음 감사합니다 끝